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22명 늘었습니다.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90만 900여 명입니다. 100일 잔치 위에 모인 일가족이 확진되는 등 산발적 감염이 이어진 가운데 방역당국은 지난 광복절 연휴가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자발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가족 모임 참석을 위해 서울에서 전주를 찾은 20대. 이 20대를 비롯해 지난 14일 아기 100일 잔치에 참석한 일가족 7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00일을 맞은 영화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모 노래방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1명의 감염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재난 문자로 도민들께 안내를 드렸는데요. 24명이 자가격리로 관리가 되고 이와 관련해서 총 검사자는 50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별개로 무주 외국인 일상 모임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외국인 4명이 확진되는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광복절 연휴 등 휴가철 잦은 만남과 이동으로 코로나19가 직장과 학교 등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휴가 복귀자 등은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양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직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새롭게 증상이 발생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 받으실 수 있도록. 한편 만 18살에서 49살 대상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는 대상자 41만여 명 가운데 20여만 명, 50% 이상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